1, 2, 1, 2, 3, 4 하을아버지 할머니 어제 속에 신은 습던 추억의 검정고무신 엄마 아빠도 어릴 때 신던 헐렁하고 못생긴 검정고무신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65살 이야기 참다운 이야기 검정고무신 야 왔다 어떡하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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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는 지나버린 꿈같은 이야기 미워도 했고 사랑도 했고 원망도 했지만 워워워워 찐 준비 찐 준비 신의 신의 자신은 오지 않아도 모두 다 아름답고 정다운 이야기 꿈같은 이야기 검정고무신 진짜 기도했다 기도 기도했다 기도 기도했다 기도 débato 어